그 이후에 눈에서 sitä 육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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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거진 없이 이렇게 가는건 좀 오랜만이네 아잇 장난? 아잇 어... 코리도 삼아 나 왔겠지 그래 랩으로 바로 달려오는 젤리 그런 젤리는 좀 무덥긴하니까 아잇 그새리 진짜 그냥 쌍 적으러 갈까 캐리어 만나구요 좋은게 안되네 기동기 레이더든 드래곤볼 레이더든 나와 샘성군 샘성군 어 뭐야 나 드래곤레이더 언제 먹음? 언제먹었지? 기억이 안나 뭐지? 나 기억하실거다 남은 미션 수정에 드리조 세르로 난다퉈 한 번 더 하시던지 드리조한테 오늘의 세 번 듣던지 돌진 아무거나 성공하지 오케이 그럼 지금 떼도 가능하다는거? 우리편 언제 바꿔봤대? 왜 이렇게 빠를꾼거야 3레벨 되셨구요 드래곤볼 레이미 모으기는 글러먹은거 같으니까 아니야 가지고 있잖아 일단은 보급을 좀 줘려야겠다 시작하자마자 3레벨 약간 막기가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소타바렐 제가 정리하자 도착하는 거 같기도 하고 배우로 안될 저는 이룰가 저는 이룰가 저는 이룰가 저는 이룰가 저는 이룰가 저는 이룰가 저 이룰가 지금 이룰가 지금 이룰가 뼈의 온앤 сам아 이상한 icha Mae 끝 난 다퉈 한 번도 안하니 다음 사람 안가? 가봐 빨리 나 못가 변신해서 가보라고 친구야 아니 왜 안가는거야 케이크 내가 먹을게 하나? 케이크 내가 먹을게 하나? 오늘 왔다시가 콘나 아야야야 모르고 맞았다 케이크 내가 기운을 가야할게 그는.. 그런거지? 다퉈다! 아 죽었다 아하 나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자리에 왔어요 필터가기요